아, 왜 이래? 근데 이거... 저기, 여사님! 여기 저게 다 없지? 생선 가스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떨어졌는데? 감자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다 떨어졌어, 저게. 여기... 여기가 고기, 드세요. 드세요.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오리지널? 좀 점심삶은 어리지널, 좀 좀 더 살짝. 오리지널? 네. 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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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ㅑㅂ 더 명백. 쟤 ㅂ ㅂ ㅂ ㅜㅂ ㅂ ㅂ ㅂ ㅂ ㅜ ㅜㅜㅜ 쟤 ㅂ ㅜ ㅜㅜㅜㅜㅜ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선 더 있어요? 생선 돼.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생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fish or vegan?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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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비건식 1번씩 인원이 제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비건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만요. 소스 있어? 셰프님. 이거 잘라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작은 거 말고. 이쪽으로 줘. 그것도 짜줄게.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면 안 돼요. 소스 조금. 양백. 하하하. iddk.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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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들 보고 너무 맛있을 거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와요 엔조이 근데 문제가 못 어울릴 것 같아 그쵸, 사람들이 몇 명 남았어요? 그러기에는 음식량이 딱 균일하게 40인분씩 남았는데 저희 몇 명 왔어요? 150명 몇 시켰거든요 150명이요? 70명 남았어요 네? 70명 남았어요 큰일이다 생선도 잘라낸 거 어디 있죠?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에요? 끝 오피셜 베이건? 쇼 쇼 네, 이게 피셜 베이건 쇼 맥력 많이 드는데 큰일 났네 감자가 떨어지고 있다고 감자 없다고? 네 잠시만요, 감자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건 그건데 저 감자 튀기지 않은 거 있어서 튀기고 올게요 밥 좀 배실 좀 해주세요 불고기를 빨리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불고기를 빨리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불고기를 빨리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여보세요 고기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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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왜 이래? 근데 이거... 저기, 여사님! 여기 저기 다 생선가스 하나도 없는데? 생선가스는 어디 있어요? 아까 뭐 튀어 놓은 거 없어요? 생선가스 떨어지면 이제 두부 나가야 돼요. 다 그냥 두부로 들어야 돼요? 네, 다 두부로. 말씀드리고 두부로. 이걸로. 이걸로. 어? 쏠다웃. 쏠, 쏠, 쏠다웃.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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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다웃. 네. 이거 떨어졌는데? 감자 떨어졌어요. 큰일 났으니 다 떨어졌어, 저게. 벌써 다 떨어진 거야? 여기가 비율이 안 맞았어요. 세 분이에요. 잠깐만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 지금 거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00명 정도가 있대요. 지금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지금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몇 인분을 더 해줄 수 있는지를 학교 측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는 재료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불고기밖에 없어. 불고기 있으면 얘는 두부는 한 50인분 돼요. 두부는 50인분 되고. 두부야. 그럼 무조건 두부 줘야지. 끓일 감자 지금 만들어서 바로 제가 뒤에서 튀길게요. 김치는 몇 인분 있어요? 오이고. 한 50명? 어. 이게 40명이 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그럼 42명 합시다. 오케이, 42명. 오케이. 오케이. 다시 준비할게요. 오케이. 뜨거우니까 여기 나중에 주도 되셨니? 오케이. 자, 우리 다시 또. 다시 시작할게요. 갑니다. 어디 있나? 어디죠? 많이 없는 거는 조금씩만 주고 불고기는 한 판 더 나오니까 좀 낮게 주고 이런 거는 좀 낮게 주고 적게 주고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peppers. 빨리 오세요. 잘 섞어주셨어요. 이준아아이? LS, 종이사아이? 다음날에 들어왔어요. younger you вся.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centr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수단이 몇개 없습니다. 헬로우. 수류진이 몇 개 없습니다. 헬로우. 여로우. 여로우. 여기 이거 누구야? 자, 여기까지 210명입니다, 지금. 210명이요?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210명인데 220명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네, 한 30명 정도 더 보내주세요. 네, 250명으로 할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 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빙은? 우와, 전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우와, 전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우와, 밀렸어, 밀렸어. 저기, 저기. 갈비찜이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떨어져가요. 태풍이, 이거 갈비찜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그래? 6개월 해서. 네. 하나 더 떠 놨는데? 어디 갔지? 우와, 컬 났다. 실리아, 저거 몰린다. 서지, 서세요, 서세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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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큰일 났어, 다 갈비찜이랑 다 치킨이랑 다 없어졌어야지. 네, 틀렸네. 밥. 밥. 이거 들어와. 묶고 건더기. 구 건더기가 없어요. 갈비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비찜 또 떨어졌어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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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 진짜 잘 어울린다. 그냥 먹어도 끝이 좋은 것 같다. 너무 맛있어. 무슨 맛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좋겠다. 뭐지. 아주 맛있게. 이는 기분이 quá 좋습니다. 이는 식품을 주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정에서 베로와서 전국에 من참시기를 바랍니다. возьму는 수리로 한 번씩 잘 자기면.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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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